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말씀 시편 33편 말씀 1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성은 정직한 잔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성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리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주시도다 온 땅은 여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애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이 있었도다 여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와의 계획은 영혼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분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와는 그를 경애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은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이 10편 33편 말씀은 주님 앞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여기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느냐 하면 의인들아 라고 말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러분들 의인이십니까? 10편 33편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외적인 가질 것 어떤 모습에서 얻어진 것은 아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해요 한 사람 순정치 아니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의로운 걸 보이려고 한다면 아니면 의로운 걸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분 앞에 의로움을 보일 수도 드릴 수도 나타낼 수도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은 하나도 의가 없기 때문에 3장 10절에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은 자라는 믿음을 믿는 자로서 예수 크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바라주고자 한다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10편 33편을 보니 의인이라면 뭘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요 의인들은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이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서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있고 의로움을 얻은 자가 됐고 거룩하고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뿐이지 주 밖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었다면 10편 33편에 말한 것처럼 여와를 칠거하고 찬송하는 정직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런 한 절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의인이 되었다면 주님을 찬양할 자요 그러한 자라면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거짓이 없이 진실한 말만을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직함은 입에서도 정직한 말만 해야 돼요 마음이 진실하면 입술로도 진실한 말만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셔야죠 거짓말을 안 하려면 지혜롭게 피하셔야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걸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담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직한 자,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 만큼 우리 신령에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정직하게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주로 섬기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그 예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된 자는 정직한 자는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과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온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건 다른 사람한테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말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항상 성경으로 우리가 뭘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그분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 앞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은 의인이 되어져서 온 마음으로 그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진심으로 정직한 심령,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을 지금 2절부터 3절까지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기뻐서 그분 앞에서 구원을 바빠고 3절에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새 노래로 그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노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그 원어를 해석하면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연주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악기예요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악기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들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대강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연주하라 이 말이에요 정교하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을 했다면 그 은혜를 정교하게 그분께 찬양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아는 것 같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찬양하니까 덩달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님의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교하게 그분을 찬양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얼만큼 정교하게 찬양하십니까 얼마만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 거를 알고 그분을 높이십니까 주님 앞에 정교하게 찬양하는 자 항상 그분 앞에 기뻐하는 자 사도 바울이 빌리포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기뻐하라고 기뻐하라는데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거 이건 정교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기뻐서 왜 기뻐서 뭔가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기뻐서 찬양하는 자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니 항상 뭔가가 주님 안에서 내가 정교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참으로 나의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주 정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찬양을 하냐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옳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옳다라는 해석이 더 옳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참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참이다 참이라는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다 이 말이죠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변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우리 여호와의 말씀만은 참인 거예요 말씀하시면 절대 변개치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서 1장 2절에 영생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생명은 거짓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 것이라는 말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끝이 있어요 이 땅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 끝이 나는 참이 아니다 라는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육체가 갖고 있는 생명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것의 그림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 그래서 주님은 이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참 그 영생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고 이 약속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을 아는 자라면 그는 기뻐 즐거워 찬양하며 내 몸이 그분 앞에 정교한 악기로써 그분의 놀라우신 일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참 아름답게 찬양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진리의 말씀이신 뿐만이 아니라 5절을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땅은 여와의 인자심이라 이 땅 이 세상은 여와 인자심 충만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는가 자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나 너무나 은혜받은 말씀인데 감사한 말씀이죠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천과 극율이 역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와를 알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혼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혼인을 하냐 공의와 정의와 은천과 극율로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공의 정의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극율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극율함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덮으셔서 우리와 하나가 돼서 그 남편으로 옷 입어 내가 그 남편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아담의 그 속성을 가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우리 안에 와서 의로 의인을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의롭다 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의와 정의를 입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고 이 땅에 인자를 베푸셨으니 그 인자가 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온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온 세상에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 인자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땅이라면 내 안에 그 인자가 충만해야죠 아멘? 근데 내 안에도 인자가 충만한 게 보이지 않고 주위를 봐도 인자가 충만한 게 보이지를 않으니 해통할 밖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정말 심령 속에서 이것이 역사되어져야 돼요 그분의 공의, 그분의 정의, 그분의 참 진리가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될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참으로 인자가 충만하게 하시고 참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은혜 되게 하셨으니 주여 나는 주님을 찬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정교하게 아시고 찬양하시는 분이 되시길 추건합니다 주님의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똑같이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인자가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십니까? 정말 그 차별 없는 의로 내가 그 공의와 정의로 은혜와 공유람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지음이 되었다 정말 하늘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 땅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모든 만상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다 이루어졌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어졌을 때 7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 같이 쌓고 한국말로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원래 그 단어 원어의 단어는 깊음이에요 깊음 깊음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음부, 무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세상은 음부요 이것은 무덤이요 사망이 어둠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곡관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곡식을 두는 곡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옥에 가둬 두었다 그 말이죠 주님이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이 10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실 때에 상세기 1장 9절을 가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무치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했을 때 그 바다라고 말하는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물은 곡관에 가둬 두신 음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범람하고 이 세상이 어떤 말로 세상을 덮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10편 기자는 그것을 지금 아주 정교하게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도 여와의 손에 지음을 받았고 세상의 모든 음부의 깊은 어두움도 주께서 다 가두었기 때문에 하늘과 이 땅이 결단코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밑에 있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셨고 그 나눔이 경계가 있어서 서로 가까이 왕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가 명령하시니까 그분께서 명령하니까 그대로 모든 것들이 세워졌다라고 9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온 땅이요 8절에 여와를 두려워하라고 세상의 모든 사는 거민들아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만물이 그분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 앞에 있는 자들은 그분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복해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여왁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모든 계획을 패하시고 좌절시키시고 이런 말이에요 모든 민족만 백성의 여기서는 사상으로 해석이 되는데 계책이에요 그 모든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우는 그들의 계책들을 다 무효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있나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대해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주님이 다 멸하시고 이 세상의 총명을 다 패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총명을 자랑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문서 9장 10절을 보면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여와께서 패하시지만 우리가 여와를 경애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하늘과 땅은 결단코 경계가 있어요 주님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 기품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이 기품에 빠져있기 때문에 결단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른 자가 되어지게 해주셨다는 말을 지금 이 다윗기자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지혜나 총명으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여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대대에 이룰 것이라는 것 시작하신 일과 마칠 때까지 그분의 계획된 대로 그분 마음의 뜻한 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민족 곧 하나님 주께서 자기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는 말이야 자기 백성 민족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주는 이러한 자가 된 것은 복이 된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 내가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듣고 저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니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법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여와의 말씀이 내 법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법을 하나님이 어디서 세웠어요? 그 공의와 정의를 어디서 세웠냐? 십자가에서 세운 거예요 그리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내 생각에 기록되어지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 졌으니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은 그 십자가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은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의롭담을 얻은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졌을 때 나는 그의 백성, 그의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해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의와 정의로 사는 그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와 같이 나라를 삼으시고 백성을 삼으신 자를 13절, 14절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굽어보시사 우리 인생들, 우리를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살펴보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시기입니다 세상을 보시지만 자기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시면서 모두의 마음을 다 지으시고 모든 행위를 다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 14절과 15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살피고 그르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걸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시냐 2사에서 57장 15절을 보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소송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해하는 자, 그 마음이 겸손한 자는 소송시키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로 나아가야 돼요? 그 존경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폐부 기숙한 것까지 다 보세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모든 것을 다 감찰하세요 그런데 욕기 34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도 그분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미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한 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걸음과 모든 행위를 다 그분이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16절 말씀을 보니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그 막강한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3회 1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느냐 아니면 어떤 군사를 많이 가졌느냐 아니면 어떤 부기와 영화를 가졌느냐 이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절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다 부질없다 그리고 그 막강한 힘으로 군대가 많다고 해도 아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고 능이라고 말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도라는 의미가 더 좋아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의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뭘 자랑해야 되냐 자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예림이 와서 9장 24절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이냐 예림이 와서 9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이 나에게 그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아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 이걸 자랑하는 것 여러분 정교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노라 그가 이 땅에서 자기가 얻어진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거짓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참칠리신 십자가의 이 이것만을 내가 자랑하리라 우리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자랑을 하려니 알아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자랑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공의 사랑 정의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사랑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걸 깨달아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찬양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때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를 향해서 늘 보시고 여호와의 그 인자심은 그런 자들을 위에 있다 주님의 은혜와 궁일하심이 여호를 경애하는 자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그 궁일하심이 늘 있기를 추건합니다 늘 그 눈이 여러분을 살피시기를 추건합니다 주님이 외면하면 우리는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의인의 자리에 그분의 백성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분은 늘 나를 살펴보시고 늘 나를 돌보시고 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한 것처럼 그래서 19절 말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지켜 살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맛봐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나로 알고 먹여서 살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매일매일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입에서 정교하게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을 지금 이 시편 33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와를 바라며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다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신분 그분만을 의지할 이유는 막연하게 의지하고 주는 나의 도움이요 주는 나의 방패시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될 때 그분을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음을 믿고 찬양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십니까? 그 거룩한 이름을 그래서 진실로 정교하게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분을 경험한 만큼 그분을 찬양하시고 자랑하세요 점점점점 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만큼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을 아는 만큼 자랑하게 되고 그분을 아는 만큼 찬양하게 돼요 왜?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22절 마지막 말씀 여호와요 그 앞에 감탄사가 있어요 오 여호와요 근데 오가 빠져서 해석에서 오 여호와요 이 감탄 오 여호와요 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요 그분의 인자심과 그분의 궁귤하심을 내가 입어야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졌으니 오 예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궁귤히 여기시고 그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요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나는 다만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나이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알 때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알 때 그분께만 두 손 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분의 그 구원을 바랄 것이고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깊은 그 공유와 정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늘 그를 경애하고 겸손한 신령이 되어져서 그분을 찾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자가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느 만큼 예수님을 알아야 하기에 도대체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렐리아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십니까 그 놀라우심 정말 그 사랑과 은혜와 궁율 오늘 20편 33편은 우리에게 너희 의인들아 그랬어요 의인들아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모든 악기를 들어서 그분을 찬양하되 정교하게 찬양해라 왜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 만상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그 깊음을 어둠을 제한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손 안에서 그 영광과 종기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경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경애함을 가지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칠실로 그와 같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의로 정의로 그분이 나를 덮으셨어요 장가 드셨거든 긍울과 차비로 나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 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의인되지 마시고 그 안에 살아 하나님을 친실로 찬양하고 친실로 즐거워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교하게 찬양합시다 정직하게 찬양합시다 이 마음의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만 거룩한 위로 높이시는 그러한 자 그러한 자가 받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참으로 나로 이와 같이 의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노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져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 궁유라심이 어떠한지 그 궁유와 정의가 어떠한지를 정말 잘 알 수 있게 알려주셔서 내 입이 주님을 찬양하고 정교하게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찬양이 끊임없이 내 입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내 심령이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을 경애하는 그 십자가를 더 알고 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게 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법으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로 의인을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의롭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의롭담을 얻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말들을 갖고 있고 또 병고가 있고 막강한 힘이 있어서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 인생이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를 잇고 예수 크리스도의 사랑을 잇고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흥렬하심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드심에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져서 예수님 아내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입은 자 흥렬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 아내 그 인자가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신실로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뻐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내 온몸이 주님 앞에 들여지는 악기가 되어져서 비파가 되어지고 수금이 되어지고 지평금이 되어져서 아버지요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그 찬양을 드리는 주님의 악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 정말 정교하게 찬양하는 악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정말 잘 알고 주님 앞에 거짓이 없는 정직한 신념으로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공유라심과 그 공유와 정의가 어떠하심을 잘 알아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정교하게 찬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 이름만을 높여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만상을 치우시고 하늘과 땅을 치우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그 입술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도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지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의 의미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마치시는 분이시오니 아버지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의 과고 예수님만을 경애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진리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진리를 자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경애하는 것이 지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요 오직 주님만을 경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여와만을 사랑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사오니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경애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한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거룩한 이름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이름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가 더욱더 우리 심령 속에 깊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더욱더 깊이 알아지게 하옵소서 어떤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흥율이 어떠한지 그 인자심을 알게 하옵시고 공의와 정의로 우리에게 주시는 깊으신 뜻을 알아 주 앞에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셨다 하오니 아버지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수술하시옵소서 찔러 쪼개시옵소서 그리고 드러내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완전히 제거하시옵소서 주님만에서 온전치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드러내시고 수술하시고 찔러 쪼개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정직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경애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은 경애하는 자를 향하여서 드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경애하는 자를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영혼을 소상시키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주님만을 경애하는 자로 주님의 살피심을 받고 주님의 그은 정말 눈앞에서 늘 보호함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의 아버지 정말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자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긍일하심이 아니면 우리 중에 큰 누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정말 사랑을 입지 않냐고 어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청명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안다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것 그 사랑을 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 공의와 정의를 알고 그 긍일과 그 자비하심을 알아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라 하셨어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경의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 항상 기뻐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여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정교하심을 진실하심을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몸의 삶에서 그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찬송 받으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예정하신 뜻대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서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높이는 경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주님 앞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에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만을 주로 섬기며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라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